오늘은 진짜 강하게 긁혀서 크리티컬 터진 우리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여성시대에 대해서 여자들만 하는 커뮤니티라고는 알고 계시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가자면 여성시대는 원칙적으로 20대, 30대 여성들만 사용가능한 커뮤니티입니다. 여성시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20대, 30대 여성임을 인증하기 위해 민증 앞자리와 여성임을 인증하는 민증 뒷자리 첫 번째를 드러내야 하고 자신의 셀카와 함께 여성시대를 운영하는 운영진 개인에게 메일을 보내고 등업을 요청해야 여성시대의 회원이 될 수 있죠. 이 말인즉슨 여성시대를 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20대, 30대 여성이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결혼시장에 뛰어들면 마주칠 여성들이 더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결혼정년기에 접어든 여성들은 요즘 20대, 30대 남자들이 혼자 살려는 이유 라는 글을 작성하며 자신들과 동갑인 남성들이 초식화되는 걸 극도로 꺼려하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20대, 30대 다 바쳐서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죽어라 이라고 부모님께 손벌려 간신히 억대 자금 모아서 집값 마련했더니 계적깔들이 꼴랑 혼수 몇천 들고 와서 평등 찾고 주둥이에선 허구한 날 시월드가 어쩌고 저쩌고 내 부모님 모욕하고 명절에는 시댁 안간다 친정에는 왜 안가냐 공평하게 하자 이짓거리 하는 거 보려니 속이 뒤집어지는 거다. 계적깔들 평등 찾을 거면 집값도 평등하게 하던가 지 불리한 건 쏙 빼고 평등 찾으니까 계적깔 같은 거고 그딴 년 데리고 사는 거 자체가 부모님께 부류니까 그냥 혼자 살려고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남성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을 적어놓은 글을 그녀들은 공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진심으로 혼자 살길 응원한다 너 같은 애들은 사회에 고립됐으면 좋겠다. 어차피 너 같은 남자는 결혼도 못할 건데 왜 여자 욕해 대출 잔뜩 껴서 가져온 집이 과연 니 고생으로만 산 집이냐 그리고 여자들이 안 만나줘서 결혼 못하는 거잖아 야근에 주말 근무하고 죽어라 이랬는데 부모님 손까지 벌려야 하는 건 능력 부족 아니냐 20대 30대 다 바쳐서 야근에 주말 근무에 부모님 손까지 벌렸지만 겨우 일억 모은 병신 이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들을 찌질이 취급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남자들이 결혼 안 해준다고 말하니까 이악 물고 니 같은 놈 아무도 안 만나준다 거짓진다 새끼 라고 말하며 악에 바친 말투로 남자들이 결혼 안 하는 건 거짓진따라고 말하는 그녀들이 보이시죠 그녀들은 남자들이 초식남이 되고 절식남이 되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 글이 쓰여진 2024년 6월 29일을 기점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쓰여진 여성시대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시대에서 나도 내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따라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남들은 잘만 만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그러는데 난 뭘까 왜 없는 걸까 외롭고 슬퍼서 죽을 것 같아 라는 이 글에 대해서 뭔 말인지 안다라고 말하며 공감하는 fm리스트 여자들 외로워서 남자 끊임없이 사귀고 동네 친구 구하려고 당근에 글 올리고 이런 사람 이해할 것 같아 요즘 진짜 너무 외롭고 눈물 난다 남자 사귀고 싶어 소외감 느껴지고 너무 외롭고 힘들어 라는 식으로 우리 한국 여성들은 미친 듯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강한 척 상여자인 척 남자들을 욕하지만 뒤에서는 남자와 사귀고 싶고 외로움을 느끼는 게 여성의 모순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를 악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초식남에 절식남이 되겠다는 남성들을 능력이 안 되니까 도태되는 거라고 한국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건 도태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진짜로 일본처럼 초식남이 되어버리면 망하는 건 여자들이니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여성시대는 20대 30대 여성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이고 여러분이 결혼시장에 나가면 가장 먼저 보게 될 여성들입니다. 저렇게 남자 욕하면서 반대로는 외롭다고 절규하는 여자들이 저 여자들인 거죠. 스탑널커를 잘 피해서 결혼하느니 그냥 안 하거나 일본어 공부하는 게 어떨지 싶은 생각을 하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민트오이 초코 설빙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들은 국제결혼이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니들은 없으니까 더 미치겠지? 남자들은 국제결혼을 통해